이 머리를 보면 디테일이 있어요 저희가 또 원래는 뮤직비디오랑 앨범 자켓이랑 머리 색깔을 맞췄었는데 이번에는 색깔들이 달라요 세븐이는 빨간색에서 무지개 색깔을 하고 나왔었지만 지금은 빨간색입니다 정국씨는 보라색! 정국씨는? 이 보시면은 머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네요 이 머리에서 자켓에서 머리를 붙였습니다 정국씨가 아 붙였어? 네 붙였어요 저는 멤버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요 제리옥씨 이때 좀 인천하시기 시작합니다 제리옥씨가 이번에 저희 이번에 자켓을 되게 일찍 찍었어요 그 컴퓨션 2 댄스 나오기 한 3달 전 버터 나오기 전에 자켓을 찍었는데 저 나오기 한 달 전? 한 두 달 전에 찍었어요 이게 아마 3월달쯤 4월달쯤에 찍어서 작게 해줄텐데 이때 컨셉 설명할 때 제리옥이 이번에 다 굉장히 파격적인 컨셉을 하는데 이게 내가 아 좀 이렇게 파격적인 걸 해도 괜찮을까 안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아이돌 네 보세요 아이돌의 정석 제이옥! 제리옥씨가 굉장히 짧은 머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후렴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 후렴이죠 근데 그거는 깨부셨죠 남준씨랑 봤으잖아요 남준씨는 긴머리에 대해 좀 후렴이 있고 맞아요 아니 저는 일단 제가 승진이 급해서 못 길러거든요 머리를 이제 일렴 버텼으니까 잘라 보셨어요 네 정말 좀 생각해 보셨어요